자 금일,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방송은 왓치독스, 왓치독스 초회차, 초회차 최고 난이도 4일째 방송입니다 4일째, 4일째 따끈따끈한 4일째 방송이에요 자 어제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아지트로 일단은 CtOS 예전 본부를 클라라하고 같이 점령을 했어요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무튼 꿀꺽꿀꺽 한 다음에 자 우리 그 다음에 뭘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뭐했지? 도박했나? 아 도박해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그 이상한 정신병자한테 가가지고 뭘 했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으로 아지트로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아 맞다 달스 형님이 폭탄져가지고 거기서 막고 삽질했죠 그쵸? 아무튼 아 야 야 야 야 야 흑돼지형 여러분 흑돼지형 자 이랑한테 가려고 흑돼지형을 미행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달스 형님한테 가가지고 폭탄을 얻어왔습니다 자 개인 경매인데 초청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여민지님 안녕하세요 ASTM님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야 근데 돼지가 연락을 왜 안하지? 자 이쁜 클라라가 또 전화를 했네요 클라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적이고 이뻐요 정말로 아 맞다 이랑한테 가까이 접근하러 오겠죠 어제 자 아무튼 다시 쭉 가보도록 하죠 자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거기 피투석이 됐잖아 자 일단 가죠 뭐라고요? 남자라고? 클라라가? 어디서 그런 막말을 자 일단 오우 자 아무튼 자 가방 위치를 전송한대 클라라가 자 이러면 게임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린다고 말해줘 자 게임소리 잘 들린다고 말해줘요 자 일단 대여 불가님 안녕하세요 제발 게임소리 잘 들린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요 자 아무튼 뭐 긴급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아 그래요 소설책취민님 안녕하세요 자 워즈의 주민들은 특병데이킬 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자 아무튼 맨날 뉴스 나오는데 뭔 뉴스인지 모르겠어 자 저런건 필요없습니다 여러분 오우 자 우리 여기까지 가야되요 자 누구 잡으러 가는거였지? 나 방금전에 나왔는데 까먹었어 뭐였더라 어 예 반갑습니다 자 뭐였더라 방금전에 누구 잡으러 가는거였지? 자 일단 갑시다 어 여기까지 빵부스러기 빵부스러기 퀘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신들린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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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자 빵부스러기 미션을 시작해보죠 비둘기? 오후오오오오오오오오 비둘기야 머리먹자 말짱 신종 악행동에 한쪽에 지네측에 의존하면 데미안에게 숨을 주게 되니까 지금은 그 서류 가망이 당장 있어야 한답니다 거기 뭔가 들어 있었나? 아무튼 네오부스트님 안녕하세요 카나 벤즈님 안녕하세요 경매 서류 가망을 넘기는 과정을 추적하여 지켜보래요 뭐야 뭐야 아 저쪽에 사람이 있네 자 결국 들키지 않고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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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일로와 오지마 오지마 야 얘 뭐야 야 얘 뭐야 얘 뭐야 깜짝 왜 내가 풀어 아 깜짝 놀랐네 자 가방을 미행해가지고 자 가방 있는 곳을 미행해가지고 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하는건데 자 그래서 지금 가방 있는 애가 어딘데 아 설마 얘 말하는건가 아 여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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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들키고 와 쟤네가 저기 보고 있는데 그쵸? 되게 이상한 조문을 하고 있어 자 아무튼 이쪽으로 숨어보죠 자 저기 가방이 있어요 분명히 저거 가방이랑 바깥치기 할겁니다 백퍼센트다 내가 가방 바깥치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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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누가 자 바깥치기 자 오케이 다음 녀석으로 바뀌었네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적인 녀석을 미행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비용 아닌거 같은데 어 뭐야 헐 뭐야 얘 쟤 뭐야 야 너무하잖아 야 쟤 쟤 한패인지 몰랐어 아니 한패인지 몰랐어 왜 이래 야 카메라로 한번 다 둘러봐야될거 같은데 그쵸? 카메라로 한번 쭉 둘러봐야될거 같아요 얘가 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자 아무튼 여기서 가방을 받고 이제 갈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꼽으면은 적이 표시되지 않을까? 자 원래는 적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치? 자 좋아요 양다귀님님 안녕하세요 metros 표적을 놓치고 있네요 누한테 자꾸 발끄는거 같은데 그것은 상관없죠 걸릴뻔했네요 자, 얘도 자, 얘 폭탄 갖고 있네? 자, 폭탄을 폭파시키죠 쟤는 죽었어요 어, 뭐야 아 여러분 서륜 가방이 저기에서 교환된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안 깨면 또 끝났어 오드아이힐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고 쟤한테 교환한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애한테 또 교환을 하나 봐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쟤한테 폭탄 있는데 쟤한테 폭탄 있는데 확 터뜨려 버리지,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상관없죠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3DOS로 자,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카메라가 어디인가 분명히 있을텐데 카메라가 자, 일단 이것저것 해킹을 합시다 자, 아무튼 가방 바꿔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쪽으로 와서 얘한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얘한테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됐는데 쟤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뭐야? 아니네 잠깐만, 뭐야 이거 헐 아, 그냥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였네 자, 일단 갑시다 자, 저기에서 또다시 가방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자, 미행 어우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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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으로 다시 와 자, 이쪽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아, 설마 얘랑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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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다 던졌는데? 자, 일단 퀸 엘사님 안녕하세요 왜 닉네임 안 불러주는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었잖아 자, 보트에 싣고 방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답니다 자, 오케이 게임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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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저거 어떻게 따라가가가 아니고 여깄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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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타! 멍청아 자, 갑시다 아! 12초 남았는데 야! 야 저거 어떻게 따라가냐 어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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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마타 환자님 안녕하세요 오, 됐다, 됐다, 됐어 자, 미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까이 가면은 괜히 걸릴 거니까 약간 천천히 가죠 약간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 녀석이 야야야야야 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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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 야 저렇게 잘 보는데 어떻게 빨리 가 자, 120 안으로 들어가면은 100% 들키는 거 같아 느낌표가 차는 게 뭐였으니까 천천히 가볍시다, 천천히 자, 그렇게 오바해서 앞으로 갈 필요 없단다 자, 아무튼 따라갑시다 자 아, 욕이 없어서 마부마봉님 안녕하세요 욕이 없어서 가족 옆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재미도 없으니까 보다가 가족들이 너 이거 뭐 보니? 하면은 재미없는 방송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쟤가 미쳤나봐요 자, 일단 자, 배를 오, 뭐야 뭐야 들어갔어 자, 들키지 않고 서류가방의 위치를 확인을 하라는데 들키지 않고 확인을 하려면은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 자, 일단 가자 천천히 가서 미행을 해봅시다 오 미행? 미행을 어떻게 해? 잠깐만, 여기서 내리자 내린 다음에 저기로 수영을 쳐서 가죠 자, 빨리 자, 빨리 빨리 가렴 멍청아 오 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곤 있는데요 자, 여기 열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잡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천히 가서 자, 들키진 않겠죠 어허 좋아 좋아 아, 카메라 있네 자, 선착장에 잡입하여 서류가방을 입수하랍니다 근데 왜 저기다, 야, 저렇게 중요한 서류가방을 저기다 넣어도 돼? 아, 유튜브를 하냐고요? 유튜브는요 제가 방송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계속 올렸어요 자, 아무튼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확인을 해주도록 하죠 아, 카메라와 함께 여기 애들 애들 좀 어, 뭐야? 어, 생수중독자 자, 생수중독자도 있네요 지원요청이 가능한 녀석도 있고 자, 아무튼 자, 서류가방을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을까? 아, 눈 안 뜨네요 자, 생수중독자가 있다니 전 좀 쇼크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오진 않겠죠 오면 안 돼, 꺼져 안 돼, 안 돼 야, 오지마 오지마 여기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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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걸린 거 아니야? 자, 뭐 생수중독자가 있을 수도 있죠 나쁜 거 아니니까요 자, 일단 이거 폭파 잘 가 빠이엄 잘 가 빠이빠이 어, 안 죽었네 안 죽었네요 어, 근데 나 본 거 같은데 아무튼 자, 우리 반대쪽으로 들어가자 여기로 갔다가 괜히 토할 거 같아요 자, 우리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반대쪽이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가봐야 알겠지 좋아 천천히 가서 오! 여기 보고 있네 오오! 오오! 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아, 잘못했네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였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뭐냐 자, 아무튼 자, 잡이블에서 서류가망을 입소를 하랬는데 자, 이쪽 가서 아싸신호 못하나? 코라매직님 안녕하세요 이쪽 가서 아싸신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야, 바닥에 있어도 보여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거 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지나갈까 생각을 합시다 공복이 그냥 람보 할까, 여러분? 여기 람보 할까요? 람보 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좋습니다 람보 하는 게 훨씬 좋을까? 그냥 람보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소음기 총으로 애들을 전부 다 쏴 죽일까요? 소음기 총으로 쏘면요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야 좀 가지 아까 올라갔잖아 자, 일단은 소음기 총으로 반자동 소음권 총이에요 자, 일단 갑시다 애인 있으면 내가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애인 있으면 내가 방송하고 있겠수? 자, 일단 이 녀석을 먼저 잡아보죠 어 밖에서 애인이랑 놀고 있지 자, 아무튼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을 총으로 펴! 아하하하하하 너무 간단하게 제압을 했군요 아, 나쁘진 않습니다 아, 이건 아사시노라 하기 좀 뭐하고 어, 그냥 암살 자, 아무튼 뭐 어 자, 중요한거는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을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 야 뭐야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걸린 모양입니다 자, 걸려가지고 애들이 경계상태가 됐군요 아무튼 이 녀석도 잡는데 아니, 방금 전에 분명히 헤드샷 한 것 같은데 그래 방금 전에 헤드샷 했잖아 넘은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분명히 헤드샷 했잖아요 자, 아무튼 여기에 한 명 있었잖아 어머머 어머나 오나 오나 폭탄이야 자, 아무튼 자, 지금 걸렸으니까 2판, 4판입니다 다 죽었어 걸렸으니까 2판, 4판 오케이 걸렸으니까 다 죽었어 이런 멍청이들 자, 여기다 아까 양념을 쳐 놓은 애가 있었잖아요 자, 양념 쳐 놓은 애는 너무나 세가지고 좀 많이 때려야 되는데 어차피 걸렸으면 그냥 다 죽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아, 클럽 자, 클럽에 가는 거였나봐 자, 클럽에 가는 거였나봐 자, 단골 빼고 스님 중에 하나로 이름을 위정할 건가 봐 그쵸? 팡? 자, 제 이름은 이제 팡입니다 팡 아 외국에 사는 미국인인데 10이면 만에 오는 거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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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가 선호하는 아, 물건이 있대요 추잡한 물건 자, 뭔지 대충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뭔지 대충 짐작 갑니다만 자, 클럽은 나 좋아하기 때문에 도만두지 않죠 하하하하 자, 마침 이 사람이 자동차를 대지르면서 차를 잃을 거래요 아무튼 오토바이도 내 거니까 자, 이 오토바이는 이제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비켜 비켜 비켜, 인마 자, 일단 다음 목표지로 갑시다 자, 여기 옥션이랬죠 아까 자, 아무튼 구역 아, 여기 먹고 가야 되는구나 CTOS를 먹고 가야되나봐 아무튼 가봅시다 빨리 어, 이게 이제 잘못 온 거 같은데 자, 아무튼 상관없죠 다리 타고 가면 되니까 아우, 쉣 하하하하 미안해요 아, 저기 좀 더 좋은 스포츠카가 있군요 자, 일로와 스포츠카 내놔 내 거야, 인맨 자, 스포츠카는 내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리러브님 안녕하세요 아리러브님 안녕하세요 살파1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가죠 매든마이 자, 여기 CTOS를 해킹하는 건가 아니면 옥션에 가는 건가 자, 일단 옥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갑시다 어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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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어어, 아잇 아잇, 자식 저 차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 뭐 상관없죠 자, 우리는 다이리형 차니까요 얘들아, 거져 자, 자꾸만 에이든 피어스를 지지한다고 자, 근거리 연결이에요 자, 이쪽에 자, 접속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비를 찾으랍니다 자, 이럴 때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카메라가 있어야지 안에 언격으로 접속할 수가 있으니까 자, 카메라를 좀 찾아 봅시다 자, 정보를 주시면 뭔가 알려준대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아, 여기 왜 이렇게 전화하는 애들이 많아 쭈님 안녕하세요 애를 춤추는데 저거 해가지고 자, 아무튼 자, 아니아니아니 중요한 거는 저거예요 카메라가 있어야 해 자, 얘를 잡을 순 없잖아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구멍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CTOS를 점령해야 되니까 자, 일단 옆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카메라 있네 아, 여기도 있네요 아무튼 여기 2문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아, 일단 출입금지구역이니까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를 해킹해서 자, 쟤는 여기를 보지 않을 거니까 자, 카메라를 해킹해서 자, 저쪽에도 아저씨가 있네 카메라 있는 아저씨가 자, 지원 요청이 가능한 녀석이었어요 자, 카메라를 해킹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얘도 여기서 그냥 끝이야? 발사? 오디션님 안녕하세요 자, 발사는 하지 말고 자, 지금 우리 다른 카메라를 찾아야 돼 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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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카메라를 찾았어요 아, 근데 얘는 아닌 거 같아 자,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셔터? 셔터, 셔터도 있네 셔터 오, 카메라 저기 있다 오케이 에? 이거 4일째입니다 4일째 드디어 하시는 애라니 어제 오지 않았나요? 난 모르겠네 자, 아무튼 도쿠탕님 안녕하세요 어... 어... 자, 해킹... 취약점이 아니라 해킹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게이트 한번 열어두고 문지르는 거 봤대요 뭘 봐 아, 뭘 문질러? 아... 다른 사람 문지르는 게 뭔 효과가 있다는 건지 자, 아무튼 11m 11m면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11m면 바로 앞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 온 거 같은데? 자, 11m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접속 코드를 겟 했고요 자, CTOS 서버를 해킹해야 돼요 자, 37m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카메라를 또 찾아 봅시다 이 아저씨의 카메라가 좋을 거 같은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좀 왔다 갔다 걸어봐 이 아저씨야 좋아 자, 이렇게 카메라를 먹고 카메라가 또 있을 텐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저쪽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갔지? 좋아 아, 잘못됐어 잘못됐어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이 녀석 카메라에서 다 체킹해가지고 아, 이 녀석 카메라에서 다 체킹해가지고 아, 이 녀석 카메라에서 다 체킹해가지고 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아, 좋아 좋아 자, 이쪽까지 가야되는데 자, 이쪽까지 가야되는데 아, 저기까지 들어가야되나? 아, 저기까지 들어가야되나? 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건가? 자, 그럼 얘네들을 다 잡고 가야되는건가요? 어? 나는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천옥이님 안녕하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없을까? 와, 이거 참 생각하게 만든다 그치? 그럼 여기를 전부 다 잡아야되는건가? 자, 몰카 촬영을 좋아한대요 변태네 자, 이 아저씨를 한번 해킹해봅시다 음... 음... 자, 해킹은 했는데 얘는 아예 움직이질 않네 자, 움직여봐 아저씨 오케이, 굿잡! 어우, 야야야야 좋아 자, 해킹 시작 자, 이것도 움직이면은 여기로 줄이가면은 초가 지나가는거에요 자, 한번 쭉 봅시다 자, L2, L2쯤인데 한번 보죠 자, 이쪽이 시작이고 여기에 물음표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자물쇠가 있고 여기 자물쇠가 있고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너무 많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제하도록 하죠 자, 하나씩 천천히 해제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이거 내린 다음에 이거 해제하고 자, 이거 올린 다음에 이걸 해제할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네요 어... 자, 한번 더 생각해볼까 자, 요거 요거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랑 지금 왼쪽으로는 가고 있잖아 그냥 자동으로 자, 이쪽에서 가줘야 돼요 그럼 위로 하나 하고 아래로 하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거죠 좋아 자, 일단 완료 자, 이쪽에도 갈 수 있을건데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 자,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요기에서 빠다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그러면 이쪽으로 못 오네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아, 헷갈려 진짜 미치겠네 이게 뭐야 이게 어, 드럽게 헷갈리네 자, 아무튼 이쪽으로는 왔어요 이쪽으로 왔는데 아, 요기 됐구나 아, 나 바본가봐 아, 바보같으니 다 해놓고 자, 어떤 ctos 자, ctos 자, ctos 를 해킹할 때 아시다시피 이쪽에 비디오로그 같은게 있어요 자, 비디오로그 여긴 하나도 없고 ctos ctos 가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다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영상을 다 봐야됩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재밌어 이게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엄만가? 엄마랑 아이가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뭐지? 맞죠? 엄마랑 아기네 이런것까지 다 녹화되고 있는거에요 케이티 월터? 월커? 자, 아무튼 땡큐 그러니까 이걸 뭐하지? 어, 얘네 이거 만든 애들 중에 약간 그... 저거 저거 환자가 있나봐 그거 있잖아 사람 몰래 도찰은 도찰이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도찰 환자가 있나봐요 어,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 나쁘죠? 뭐야 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시끄럽다는데 자, 위험한 사운드 레벨이래 야, 이런거 왜 녹화해? 이거 녹화하는 애들 뭐야 변태삼용이 다니고 자, 한번 더 해킹 자, 이곳에도 무슨 영상 있나 한번 봅시다 네, 땡큐 땡큐, 땡큐 썰 땡큐 썰 어우 어, 키스할거라고? 카메라 대고 지금 키스한다는거야? 그한테냐? 오, 야, 왜이래? 미쳤어? 야, 왜이래? 야, 카메라한테 지금 뭐하는거야? 카메라하고 사귀니? 자, 아무튼 해제해봅시다 자, 이제 이쪽 지역도 우리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이죠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이 구역에서 나가랍니다 뭐여, 나가는건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냥 나가면 되잖아 애들이 그냥 싸울 필요가 없었네요 나왔잖아 아, 이 구역에서 완전히 나가버리라고? 아무튼 음악도 해킹했고 자, 빨리 가자 오케이 자, 저 변태 변태삼용이 CTOS 만든 애들은 자 자, 아무튼 아 자, 아무튼 니키를 구하려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에요 지금 니키가 잡혀있잖아, 그치? 자, 갑시다 또마또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목표지로 가도록 하죠 저희가 아, 근데 이게 끝인가? 자, 아무튼 우리 옥션으로 가도록 합시다 미안해 미친존제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가죠 자, 일단은 가죠 별랑 기호의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아무튼 자, 아무튼 맨날 저런 이상한 CTOS 광고를 하고 앉아있네요 죽으려고 CTOS가 나쁜 것임은 여러분이 지금 보셨을텐데 자, CTOS가 개인의 사생활을 전부 다 녹화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존비님 안녕하세요 아, 나 요즘에 그 노란걸레인가? 노란걸레인가? 그 더빙하는 사람 더빙하는 사람 그거 되게 웃기더라 자, 아무튼 자, 미션 시작해보죠 클라라는 이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자, 클라라는 날 좋아하니깐요 자, 도옥션에서 일하가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리스피을 찾아야 한다는 거고 자, 그것을 찾으려면 갑시다 에? TV에 나와서 들켜본 적 있냐고? 그게 뭔 소리야? 자, 여기서 해킹 소녀 좀비님 안녕하세요 자, 해킹합시다 오, 뭐야 오, 야,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야, 씨 야, 쉽지 아니 야, 10초 안에 해야 돼 10초 안에 15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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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해야 됩니다 15초 안에 15초 안에 해킹을 해야 돼요 15초 안에 해킹을 해야 돼요 15초 안에 해킹을 해야 돼 5초 안에 해킹을 해야 해요 멜로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별로 어렵지는 않네요 자, 이거 뭐죠? 아, 이 아저씨인 것 같아 아닌데? 왜 이렇게 뺏뺏뺏려 생겼지? 아 아 얘가 그 변태적인 취미, 수집품을 가지고 있던 수집뼈? 자, 이 아저씨는 모르겠지만 자, 저거 저 차로 하겠대 오우, 야, 차 멋있다 자, 14년만에 미국으로 오는 갑졸구라입니다 자, 아무튼 야, 근데 도망가게 돼서 안 된다며 아, 크리스피를 죽이려는데? 아, 저기 있네 자, 일단은 크리스피를 죽이라니까 뭐 제가 그렇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죽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데 그저 안에 있는데 저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는 소문이 날까요? 여기 폭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카메라를 일단 해킹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카메라, 카메라 자, 카메라를 해킹해서 얘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폭발할 만한 거 없냐? 는 없는 거 같아요 자, 폭발할 만한 것은 없어 얘네들 그러니까 다 잡고 가야 된다는 소린가?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다 잡아? 자, 저기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얘가 차를 차 가게를 다 썼나봐 차 가게를 다 썼나봐요 자, 아무튼 알았어, 임마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 임마 알았어! 아, 참나, 이 자식이 죽고 싶어? 자, 아무튼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저기 있는 애들한테 그거 걸리지 아겠죠? 자, 아무튼 들어가서 야야야 엄폐를 풀고 들어가서 야하우! 엄마, 엄마 어, 들켰어 들켰어 야이씨 폭발이다 아, 뭐야 이거 망했어요 개망했어 개망했어 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잠깐만 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도망가, 어디가? 자, 아무튼 자, 도망가니까 따라가야죠 설마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겠죠? 차 타고 가나? 자, 일단 아, 8초 남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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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제발 3 2 1 아악! 미친 사장 자,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주눅스2님 안녕하세요 쇼페나우님 안녕하세요 쇼페나우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일부러 걸리면 되겠네, 여러분 일부러 걸려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나오면 쏘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런 게 더 좋을 거 같아 그냥 저 녀석들 전부 쏴 죽인 다음에 쟤네들 나오면 도망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우 아무튼 나와, 나와, 나와 일부러 나오긴 한데 오, 야, 뭐야 저, 저거 뭐야 저 미친 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오, 야, 죽겠다, 죽겠어! 아악! 진짜 죽음 야, 씨 자, 여러분 이게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이라 총알 몇 밤 맞으면 죽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이라서 총알 한 몇 밤 맞으면 뒤지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것도 이해 못 해주면 시청자가 아니잖아요 아닌가? 나도 모르겠다 자, 아무튼 자, 여기 있는 건 잡고 일단 쟤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잡아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얘가 차 타고 튀어나오면 차 타고 튀어나오면 우리 저걸 잡으러 갑시다 간단하죠? 아하, 넌 죽었어, 이 자식아 LAN 너희들은 다 죽음먹숨이야 이런 멍청이들의 어어 마이갓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 지아스카 오오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근데, 뒤에서 지금 저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후!! 후후 오, 꺼져 어? 뭐지? 죽이는 거 아닌가? 뭐? 좋아요 자, 크리스피시 담당으로 당신의 치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미국방에서 여자들을 어떻게든 다룰 수는 상관없지만 시카고에 계실때는 피씨를 난처하기에 행동은 곤란합니다 인피니티 99에 선물을 준비해두었으니까 가셔서 파피 스페셜을 찾으십시오 와우 와우 아, 제 취미가 되게 지저분한 것 같아요 여자를 많이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파피 스페셜이라는 걸 가지러 갔대 자, 신사들의 패티 시클너 빌라는데 에헤헤헤헤 아, 뭔가 양클럽인 것 같군요 자, 아무튼 음성적인 그거 죽인거에요 죽여야지 그럼 내가 제로 위장해서 들어올건데 자, 아무튼 자, 전용 라운드 2피니티 90으로 가래요 자, 일단 갑시다 좀 양클럽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삭제판이기 때문에 야하지 않습니다 난 알고 있어요 삭제판입니다, 삭제판 자, 무삭제판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구경을 하시기 바라면서 한글판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 자, 일단은 갑시다 네, 검열판 그래서 북미판 사려고요 네, 옷은 갈아입어도 코트밖에 없습니다 자, 주인공이 코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주인공이 코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코트를 입어요 더러워가지고 꼬질꼬질하는데 그렇지? 꼬질꼬질하고 빨아입지도 않아 더러운 녀석이에요 자, 그냥 갱파님 안녕하세요 더러운 녀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니 뭐 튕기는데 죄송할 것까진 없고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크리스피인이 된 거예요 자, 크리스피 옥상점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언락하는 걸까요 자, 음성적인 파티라니까 아마 양클럽일 것 같은데 자,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코트밖에 없어요 코트밖에 오우 자, 특별한 걸 준비했대 자, 특별한 걸 준비했대 자, 일단 여러분들 제 방은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방을 오시는 분들은 볼 수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재밌는 걸 알려줘 하하하하하하하하cm 아 어, 근데 별거 없네 자, 난 크리스피이 아닌데 지금 크리스피이라고 뻥치고 뭐? 인육을 먹는다고? 내가 언제? 나 인육 안 먹었다고! 자, 어차피 검열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나오지않습니다 자, 그런 거 원하시면은 야동을 보세요 물론 어리다면 혼납니다 그냥 나가요 그래 즐기도록 하지 러브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선물 진짜 불화 차고 있구나 이게 원래는 불화가 없대요 근데 불화도 되게 이상한데 오... 수갑이 차져 있군 오우야... 오우야 뭐야 뭐야 왜그래!! 동노나!! 왜 이래요 어머머머 어머어머 어머나 어머나 오 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걔 있잖아 우리가 죽이는 크리스피 있잖아 자 크리스피니 그냥 사이코에요 사이코 그래서 여자를 뭐 어떻게 하나 봐 방금 전에 수갑이랑 그런 거 봤잖아 여자를 막 되게 막 죽이기도 하는가 봅니다 지금 평판을 보니까 여자를 되게 막 죽이기도 하나봐 그래가지고 쟤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나는 크리스피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준다고 한 것이지 아무튼 갑시다 야 여기 마네킹이 왜 이렇게 많아 오 마담 마담 저 여자는 내가 갖고 가지 야 근데 여자 구해준다며 여자 왜 안 구해줘요? 여자 왜 안 구해주지? 아 쟤를 데리고 경매해 가는 거래요 경매? 그러면은 노예네요 여자 노예 경매네요 네 저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건 경매 아니야 인신 인신매매인가? 인신매매 같은데? 인신매매 아닌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일단 자 일단 가봅시다 경매에 참가해야겠대요 경매에 아아아아악 경매에 참가합시다 무슨 경매인지는 모르겠고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자를 사고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갑시다 일단 가보면 알겠지 아 야 잘못했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갈 곳을 찍죠 내비게이션 아저씨가 찍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는 거네요 고속도로 맞나? 자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이 차 아까 걔 차지? 걔 도망가네? 근데 어떻게 여기 있지? 아까 부셨잖아요 난 분명 이 차 부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케이 방륜이 뭔가 날아간 것 같은데 미친 존재님 황헌님 안녕하세요 아니 와이파이 신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내가 모자라니님 안녕하세요 모자라니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요즘에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자라니님에게 벙어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드릴게요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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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벙어리 변태라고도 하죠 아닌가? 아닌 말고요 자 아무튼 벙어리 성의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일단 우리는 경매 갑시다 경매 경매 좋아 안전운전에 홀리입니다 나는 너무 안전운전하는거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안전운전에 홀리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냥 창모드 창모드 하는거구나 자 안전운전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하는거에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외딴 곳에서 경매를 하지? 이거 100% 같은데 특이한 물건이 아니라 인신매매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 사고파는 자 게이트를 열고 어 맞자 자 아무튼 자동차 대립을 한판하고 왔으니까 이쪽에는 분명히 이락을 찾아가지고 빨리 인식표를 갖고 자 나와야 된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위험한 제안 자 죄송합니다. 크리스빈 우리의武器가 필요합니다 상품을 자 상품을 자 상품을 뭐라고 합니다 아, 아까 걔를 여기다가 데려다 넣는다 했구나 자, 일단 그러니까 경매니까 근데 아까 크리스피가 물건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 크리스피가 아니고 파피가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지, 인심매매겠죠 어, 뭐야? 병련네, 여자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우, 야, 이거 너무 왔네요, 100%네 이거 자, 여기는, 어우 어우 100%입니다 자, 일단 오디오로 하나 보고 어, 이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이 아저씨 거물 아저씨 아니에요? 저번에 나왔던? 거물 아저씨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 자, 아무튼 여기도 여자가 있네요 자, 프로파일이나 한번 볼까? 자, 이 여자의 프로파일을 한번 왜 프로파일 안 찍히지? 야, 프로파일 좀 찍어보자 야, 빨리 닥쳐, 할아버지야 자, 아무튼 이 할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나보다 이거 여자 사고파는 거 자, 정신질환이 있음 간병인한테서 도망쳤대요 자, 발레 전공 학생이랍니다 납치당했대요 여보, 내가 그랬잖아 여자 사고파는 거 맞잖아 납치당함 와, 얘네 진짜 장난 아니다 범죄의 도가니탕 자, 온라인에서 자주 검색하는 주제가 녹아웃이래요 녹아웃이면 싸우는 거 아닌가? 땡땡땡 자, 아무튼 여기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자, 아무튼 안에 뭐가 있나봐 자, 양손잡이래요 어쩌라고? 양손잡인데 어쩌라고? 자, 아무튼 일회용의 킹에 사용할 재료래요 양손잡이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자,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오우, 와아 자, 온라인 회계 강좌 등록 로키님 안녕하세요 자, 여자 많네요 여자 사고파는 거 맞아요 자, 번호가 자, 18살이고 납치당했답니다 이 여자도 자, 이 여자도 남자친구가 실종자 신고를 했대요 이 여자도 여봐 이거 거의 다 납치당했네요 어디 가이드가 어딨어? 아, 가이드 저기 있구나? 알았어 갈게 봐봐 여기 봐봐 여자들이 다 납치당했대요 거의 다 부치님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임 자, 나이 19살인데 한 30살 정도 먼 것 같아요 자, 현악기를 마스터한 헤더도 있고요 납치당했대요 아무튼 왔다 갔다 거리미 쓴 것 같습니다 자,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면 되지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뭔? 자, 일단 얘는 뭐지? 얘도 해킹해보자 아, 보일러를? 레시아치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살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네 그치?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자, 한번 전부 다 해킹해서 문자나 훔쳐보자 예쁘잖아 하지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장난가면 더 잘 다뤄해 와, 얘도 진짜 완전 장단했대 하지만 그러면 새로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 으, 대충 은하데도 없어 저 여자는 손이 너무 커 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꺼져 여자는 눈이 별로고 완전 실망이야 자, 일단 여기서 여자를 사러 온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두놈이 아닙니다, 한두놈이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라는데 뭐지? 야, 근데 여자가 계속 바뀌네? 그쵸? 여긴 사진이 있구요 저기 솔드도 있고 자, 좀비 행진에 참가했대 야, 여기 되게 많다 야, 얜 또 살려고 돈을 모았어 아, 얘는 또 다른 곳에 팔려는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전부 다 포즈라든가 일단 하나씩 다 보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죠 자, 얘네들은 그냥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전부 다 뭘 잡아 뭘 잡아 좋았어 자,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차도 훔쳤어 좀 섹시해보지 않아? 좋네, 그럼 길들인 재미가 더 있겠네 저 여자로 할래, 그래 야, 이게 실제로 하면 되게 무섭다, 그쵸? 아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 여자들 거의 다 납치 당했는데 거의 다 납치 당했는데 지금 여기서 납치 당해가지고 지금 사고 팔리는 거야 진짜로 무서운거죠? 야, 여기 문자 하는 애도 많네 이건 여자잖아, 여자가 여자를 사는 거야? 뭐 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야, 뭐야 야야야야 다른 애 해킹하니까 적이 없어졌어 자, 아무튼 우리 계좌도 해킹 좀 하고 자, 온라인 수급 경계도 참가했대요 야, 당연히 홍콩보다 낫지 아, 쟤는 홍콩에서 온 것 같은데? 얘들 말하는 게, 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걷고 야, 경매하고 있는데 부인한테는 사무실이 짱 박혀있대 와, 대박이야 와, 대박 와 자, 일단 아, 돌을 믿으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요 반대로 포교를 하세요, 반대로 반대로 포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있잖아 게임에 나오는 신을 대면서 게임에 신 이름 나오잖아 게임에 신의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말해주면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아, 일단 그럴 때는 가운데 손가락을 딱 치켜 세워주세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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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이거 해킹하라는 거 아니야? 그쵸? 해킹하면 되잖아? 서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 이락한테 제 일정 이렇게 오 해킹 해킹 어! 이 은퇴가 Mr. Quinn, unfortunately I can't stay here 될걸? 근데 얘가 얼굴 알 것 같은데, 그치? 100% 알 것 같은데, 그쵸? 몰라, 이 할아버지 왜 모르지? 아는 사람 아닌가? 할아버지 왠지 아는 것 같아, 그치?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일부러? 그치? 아... 오, 살려준 거네?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잠깐 방금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 근데 왜 갑자기 뛰어내려? 야, 왜그래? 야, 나 방금 전에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눌렀어 왜 갑자기 뛰어내려고 그래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우리 좋지는 않네요 뭐야? 어? 잠깐만, 야, 뭐에 걸린 것 같은데? 아까 위에 있던 애를 먼저 잡고 나가야겠네요 어? 발각만 안되면 되는 것 같아 일단 자, 이 녀석을 잡읍시다 가서 오, 예! 하하! 호호! 자, 포커스 부스트 하나 먹고 자, 여자는, 저 여자는 들어오는 건가? 자, 아무튼 자, 우리 카메라로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설마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죠? 경매는 아직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끝내지 말랬잖아요 경매는 아직 있습니다 여자 경매는 전부 다 시작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야, 얘네들 왜 이렇게 해킹하는 게 또 나와? 자, 일단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들키지 말아야 하는 거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들키지 맙시다 자, 오디오로그를 어? 야, 뭐야 어디서 날 본 거지? 자, 어디서 날 본 거 같은데 일단은 들키지 않게 지하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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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마네킹 무섭다고? 이거 공포 게임 아니니까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랐네, 씨 어우, 갑자기 나와 아무튼 자, 이거 가면, 오케이 아싸, 신어!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헠 좋아요 자, 이놈도 오면 아싸, 신어하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아, 들어오지 않네요 이라분도 가서 아싸, 신어!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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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으하하하하하 좋아 자 일단 올라가죠 자 크리스피 씨를 나가지 못하게 잡아놓으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가면 되겠죠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뭐야 쟤 어떻게 봤지? 이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야야야야 안돼 오쒸 죽을 뻔했어 자 아무튼 자 안걸리고 나가야되는거 같은데 저 녀석이 좀 이동을 하면은 이 녀석이 좀 이동을 하면은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천천히 꺼지기를 기다리면서 자 좋아요 으하 아하하하 후우 자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다 좋아다 좋아 오케이 아싸 다왔나? 오케이 다왔습니다 아 왠지 자 무기를 회수해야 되는데 무기 어딨니? 아 여기 있구나 가방에 넣었네요 착하게 착하지 자 아무튼 원격으로 해제를 합시다 가자크님 안녕하세요 자 빨리 열지 않으련? 좋습니다 자 무기가 지금 이제는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무기도 우리 dato는... 오! 깜빡이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헤? hero? 어..어어어아.. 어 wellbeing Robord4 어, 이거 폭발하다고? 하! 하! 호! 하!espoy 아무튼 위에서도 쏘고 있는데 마부마붕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기관단총으로 한 다음에 자, 포커스로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우후! 좋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 어, 야, 잠깐만 여기 닫혀있네 자, 여기 닫혀있으니까 다른... 곳에 열릴... 어, 여기있다 자, 여기서... 어, LP5는 있네요 자, 일단 빨리 가죠 오케이 자, 안 들키게 폭파! 자, 주머니 있는 폭탄을 폭파시킬 수 있어요 터져라, 터져라 뽕! 우후! 자, 좋습니다 오,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카메라로 조금... 볼게요 자, 여기 폭파할 수 있고 이쪽으로 폭파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다 써먹어야겠죠? 아, 감옥이 아니라 경매장 경매장 아까 보셨잖아요 경매, 여자 경매 오, 야, 뭐야 아 cutter 아무튼 자, 여기도 폭탄 폭파 자, 포커스를 좀 사용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해킹을 사용해서 폭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폭파, 폭파, 뻥! 아, 이거 아니네? 미안해요 폭파, 폭파, 폭파 폭탄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폭파시킵니다 폭파 이런 멍청한 놈들 해킹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해 그지? 얘도 폭탄 갖고 있네 폭탄, 폭탄, 폭탄 폭파, 오케이 얘도 이제 폭파 주머니에 있는 폭탄을 폭파시키는 거에요 퐁! 퐁! 자인하긴, 얘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되게 불쌍하지 않았습니까? 얘들 이렇게 많은데 얘들 이렇게 많은데 저는 혼자서 싸우고 있잖아 저를 응원해 주셔야죠 자인하곤 생각하지 말고 근데 얘네들은 왜 거래를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불쌍하긴 한 건 아니지 뭐가 불쌍해? 인심매매하는 애들인데 완전 나쁜 놈들 아니에요? 여자 사고파는 애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폭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녀석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잡았습니다 자, 일단 에? 버그? 버그 없던데? 여태까지 이거 하면서 버그 난 적이 없는데요? 어차피 왜 콘솔이랑 PC랑 똑같... 게임 내용은 똑같잖아? 근데 콘솔에는 없는데 PC에 버그가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아, 내가... 아, 감사합니다 제가 불쌍한 거 알아주셨군요 자, 아무튼 아, 저기 있는 녀석을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아, 저격총을 저번에 먹었어야 했는데 무기상점에서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가 불쌍하다고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전 너무 힘듭니다 자 근데 폭탄..아 요기 폭탄하면 될거같은데? 예헤 Speech 억..야 한박이 세웠어 방금전 저거나 쉬었던 거 같은데? 맞죠? 방금전 저거나が 맞는 거 같은데? 자 일단 야 U100은 뭐지 아무튼 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자 일단 가봅시다 아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거랑 비슷한 버그가 생기려면 아무래도 좀 저게 있어요 오 쉣 허리 너무한 것 같은데?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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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자 이쪽에 오면 폭발을 한번 시키고 자 여기 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아 이게 폭발을 해서 빡! 자 폭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잡아야지 그치? 오 여봐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수탑공주님 안녕하세요 그니까 폭바로 잡을 수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잡아두는 게 좋지 그리고 이거 컨테이너 안될까? 오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봐야 알겠네요 자 아무튼 아 아 아 잘못했어 아 아까 눌렀어야 되는 건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짜장면 아 약간 아깝네요 아 약간 아까운 게 아니라 많이 아깝죠 지금 자 아무튼 어 리프트도 있네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요 응 자 쟤는 파이어벨인가? 파이어벨? 자 아무튼 저기는 저격수가 한 명 있네요 자 여기에 적어넣어 한 명 더 있고요 와 되게 많은데? 여기다 폭탄 몇 방 던져놓으면 아주 좋아서 춤출 것 같습니다 좋아서 춤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는 폭탄을 준비해보죠 그게 나쁜건 아닙니다만 요고 요고 아 저거 넣어도 조심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쟤는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멍청이라 아하 멍청아 자 저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여기 흑형 같은데 그치? 흑형 같은데 아무래도 자 루어를 여기다가 심어넣죠 자 루어를 여기다가 던집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를 폭발시키면 되지 않을까? 내려와 야 루어 했잖아 내려오라고 임마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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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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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이 쪽으로 와잇 이런 씨!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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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가지마 자 아무튼 그래 일로와 들어와 아 짜증다 들어오라니까 그냥 폭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할라 그랬는데 아무 짓도 안 할라 그랬는데 결국엔 폭탄을 써야 된다는 거지 아 근데 폭탄이 없네 이제 아무튼 아하 망했다 들켰어요 자 이제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했네 으앙 죽음 야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아파하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져? 내가 좀 미안해지는데 너무 아파해가지고 제가 약간 미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미안해지지? 아무튼 자 리프트가 있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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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여기 없어 그냥 꺼져 자 어차피 여기 들키면 맥빵같이 들키땜 뭐야 뭐야 뭐죠? 안녕 잘가 아무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위에 있는 덩치 뭐고 자 좋아 저격수를 저격총을 먹었다 너넨 다 죽었어 이 자식들아 내가 저격총을 먹었다는 거지 는 개뿔 죽긴 뭘 죽어 자 이쪽에도 저격수가 한 명 있는 거 같은데요 너 이제 죽었다고 혹창해라 아하 좋아 주영군이 오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가도록 하죠 46미터 남았는데 자 우린 저격총이 있으니깐요 저격총 저격총이 너무 저격총을 종이 저격총을 따서 야 나 잡을 수 있을 줄 알아서 통김하게 하려면 입과 앞에도 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출입을 열어놓고 나갑시다 야 가면 안 돼? 야 가면 안 됩니까? 야 가면 안 됩니까? 야 그냥 안 들키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안 들키고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아닌가 안 들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아니고 아이고 이곳부터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하하하 워호우 아 911한테 여기 신고했네요 자 아무튼 하하하하 911한테 신고했어 하하하하 대박 자 아무튼 신고하고 우리 주인공 유유 빠져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자 2막 위험한 제안 완료 미션 완료 워호우 자 인심매매 도시 곳곳에 수상한 서류가방을 조사하세요 수상한 구매자들을 찾아 해킹하십시오 그들의 아파트에 침입해서 밀매 서류가방을 찾으십시오 서류방을 10개를 모았으면 모두 찾으면 특수미션이 해제되고 밀매 조직이 붕괴됩니다 진행상황 휠에서 수집한 서류가방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누설은 하지 마시고 조언도 안해주세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됐습니다 자 2막은 완료 아 잭 아 잭 잭이 뛰쳐나갔다는데 자 아무튼 잭이 행방물명이 아니고 잭이 아주 말썽꾸러기네요 자 지금 네 엄마 찾으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자 조카가 죽었기 때문에 남자 조카라도 아 엄마를 찾으러 갔대 그래 어디로 갔을까 열차 타기 좋아한대매 그럼 열차로 가면 되지 멍청아 아무튼 잭이 위치를 찾읍시다 분명히 아 얘 태블릿 갖고 다니잖아 그쵸 아잉패드인지 안드로이드 탭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아잉패드는 아니겠지 자 일단 이거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일단은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링이 조금 생길 겁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다